우쩌네, 알려야 합니다. 뇌관 어르신. 글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, 최상궁?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어쩌시려고요.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하실 터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. 무슨 일입니까?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습니까, 지금? 아레옥기 황보가 옵니다, 전하. 지금 비궁마마께서 연락이 안 되십니다. 뭐요? 언제부터요? 몇 시간 뒤에 싸우는데 지금도 참눈중이옵니다. 일단 어른들께는 알리지 마세요. 날씨니야. 날씨니야. 아직 안 돌아왔어? 같이 나왔으면 데리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. 애를 얻다 버리고 온 거야. 곧 따라 들어오겠다고 했는데.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? 찾아봐야겠어. 너. 최경이가 황태잡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다. 그날 합방 이후로도 그렇고 오늘 학교에서도 그렇고. 그냥 친구로 대하기엔 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앞으로 조심해. 잘못하면 체결만 다쳐.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? 무슨 소리야? 잘 생각해봐.